음악 설교에는 주제설교와 강의설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제설교는 목사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설교입니다 전도나 교회 성장을 강조하는 목사라면 그에 맞는 구절들을 찾아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들이 목사의 강조점을 증명하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주 그 주제만 들으니 나머지 내용들은 자연히 모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의설교는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모르게 됩니다 전도, 기도, 헌금 등이 신앙생활에 전부인 양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강의설교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목사의 강조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말씀 중에는 목사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나 목사 자신을 비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런 구절을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뜨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과 그분이 원하는 바 여러 강조점들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길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그렇죠? 성경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한정된 지면입니다 이 한정된 지면에 길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주 드는 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무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왕입니다 솔로몬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제압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영광을 이루었는데 바로 북왕국의 오무리 왕이 거기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뤘던 왕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애타게 염원하는 기적의 경제부응을 일으킨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단 한 줄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무리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최악의 평가입니다 그의 아들 오무리의 아들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고 그의 며느리 이세벨은 가장 사악한 왕비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손녀 아달리아는 남한국 유다에 시집가서 남한국 유다까지 바할 숭배로 더렵혔던 그런 최악의 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무리 가문은 부자였지만 그림자가 가장 어둡고 길게 드리워졌고 그들의 모든 식구들 손자까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호세화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장과 13장을 건너뛰고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다룹니다 원래대로 하면 12장도 다르고 13장도 다뤄야 했는데 그런데 12장 13장을 읽어보면 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의와 우상 숭배와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또 무서운 심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세화설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에 계속 경고와 심판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건너뛰어버린 것입니다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절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야단 맞고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건면을 받았는데도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긴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려 4장에서 13장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탐욕 호세화설을 통해서 제가 거듭 드렸던 말씀은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자연히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도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설사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의 죄의 뿌리는 더욱 깊어져서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집안이 폐악으로 가득 찬 오무리 가뭄처럼 되어버립니다 호세화가 말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욕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갈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언제나 남을 이용하고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할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 자신도 인식 못한 모든 불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파멸입니다 이 파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자멸입니다 오늘 일부 성가대회에서 찬양합니다 걱정하지 마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는 실패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벌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을지는 몰라도 그 모든 실패와 죄악 불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에 대한 벌은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벌을 받는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죄가 우리를 이끌고 당연히 가는 자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심판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무리 왕조가 그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파멸은 자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멸 시평 기자가 말합니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왜 정오의 빛이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석양빛은 그림자를 길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오의 빛은 바로 위에서 비침으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악스럽게 돈을 모으면 그 과정에서 파멸의 그림자가 자신과 온 가족과 여러 대에 걸쳐서 덮칩니다 그래서 힘들어 모은 돈 때문에 가족 가운데는 칼부림에 버금가는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와께 맡기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안에는 정오의 빛같이 전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셔서 그것을 향유하며 또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할지니라 여와께 돌아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주의를 자체로 11조 자체로 기도 자체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기복신앙은 기도를 주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구판으로 만들어버리고 헌금을 복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굿, 주물, 복체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하찮은 더러운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거기에 열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학교로 돌아오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거 유행하고 있습니다 3포시대니 5포시대니 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life 생명은 그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라는 명령을 합쳐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남탓을 하면서 책임을 돌려도 그 결과는 바로 그 사람 몫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존 그 자체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이름도 빚도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새로 오신 분들과 면담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이 옵니다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성실히 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를 장만하고 나가서 집을 장만하면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마저 땅에 묵고 아무 일도 안 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줬주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갈게 될 것이다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자연히 오게 되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탁소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권총강도 한 번 만나고 칼등강도 한 번 만났습니다 밤에 청소 일도 해봤고 페인트 일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차하면 나가서 제가 가진 꿈은 뭐냐 그러면 빨리 은퇴하고서 장돌뱅이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였냐 하면 세탁소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세탁소를 해서 일가를 이루신 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취업난, 취업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취업난이 아닙니다 3D 업종에서 젊은이들이 멋있고 폼나는 일, 편한 일만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3D 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쩔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다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대학을 낳았고 무엇을 낳았고 와서 공장에 취직합니다 부부가 그리고 열심히 두 사람이서 그냥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수영장 딸린 집도 사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면 다 산다고요 한국에서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있죠 제대하고 나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한다는 얘기 엄마한테 엄마나 대학 복학 안 할래 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3, 4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되 꼭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멸하지 않기 위한 대원칙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삶의 이정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길로 갈 수 있는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침이고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절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으켰지 말라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고 그러는 거 가늠하지 말라는 바람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냥 머릿속에 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있죠 지금 내가 사람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가늠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스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모함하는 말이다 스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욕심을 내는 것이고 남을 탐내는 것입니까? 스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자연히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명길로 이렇게 방향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다 이 말은 십계명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행동 목록입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고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탐욕을 부리거나 윗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패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비천한 노예가 지구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이 되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내가 비천한 흑소조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십계명을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고서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자연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요셉 17살 때 소년 노예로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마당 쓰는 일, 변소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 가운데 보디반에 눈에 띕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외워서 언제나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름다운 인생 나타나는 결과를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합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라 십계명 정신을 살아서 적용할 때 자연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탐욕이 없으므로 불의나 부조리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향기가 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홍금 전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탐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를 가장 무섭게 길게 질타하셨습니다 필립의 안시가 그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경청해야 할 말을 합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삶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버린다 어떤 작은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정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을 어느 교회에서는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도봉사원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 풀린다고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에 잘되고 몸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의 깊은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뛰어먹으면 벌받는다 성수주일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 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노동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분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바로 깨달아서 실행하리라는 마음 그다음에 기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니까 아래는 것이고 상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행위를 가장 열심히 하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자 독사의 자식, 위선자, 회칠한 무럼들에 가장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뭐예요? 진리? 진리는 예수님의 지침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브로니슬라프 멜리노부스키 이 이름을 읽는 것도 힘듭니다 이 긴 이름의 사람이 한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술과 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술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찾으려 했지만 참 종교에서는 자신이 신의 의지에 따르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열성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달래서 복을 받으려는 행위는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 제대로 된 종교는 그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신이 바할 신이든 여와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을 통하여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기복신앙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부르지저 기도하여 하늘 보자로 움직이나? 저도 안 움직입니다 저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제도로 된 기독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독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입니다 무병당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이것은 헛된 몸부림이며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증한 것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께서 구역질 내시는 것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너는 목사로서 뭐하고 싶니?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깨닫고 진짜 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이루는 것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열심히 간호라면 자연히 백배의 결실을 맺고 풍성한 은혜를 향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우서 8장 8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버리심으로써 가장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진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욕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이러한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만사가 잘 되고요 몸까지도 건강해집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향기 나는 백향목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고 베푸는 우리를 향기 가득한 백향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그늘 아래 모이는 사람 우리들이 돌보고 베푸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잣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가 잣나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탈 수 있는 타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이 되는 방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저절로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호세아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생존처럼 거룩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십계명 이정표 삼아서 두벅두벅할 때에 많은 열매를 내고 내 발걸음마다 백향목의 향기를 뻗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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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